별들이 다정이 손을 잡는 밤 기어이 가신다면 헤어칩시다 아프게 마음 새긴 그 말 한마디 보내고 밤마다 구름이 나도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이라고 뜨겁게 뜨겁게 안녕이라고 대단합니다 박자를 컨트롤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박자를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박자 1단계 최고세요 땀이 당나네요 서유리씨는 영화같은 사랑을 꿈꾸고는 하세요? 당연히 꿈꾸죠 여자라면 어디서 만나고 싶으세요? 기왕이면 일터말고 그냥 놀 때 여행을 가구나 일터도 괜찮아요 여기봐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잘 만났잖아 일만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저같은 스타일 어떠세요? 솔직하게 이선균씨같은 스타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 거울이 있다 세상 거울이 있네 진행하실게요 진행하실게요 아예 아니라는 얘기 그만하시고 진행하실게요 돌려 주세요 이재영 유호 이 노래 오랜만인데 이거 여자 노랜데 정주리씨가 아는 것 같은데요? 정주리씨의 섹시한 매력에 빠져봅시다 정주리씨의 섹시한 매력에 빠져봅시다 정주리씨의 섹시한 매력에 빠져나가 사랑은 잠시 내게 다가왔다 사랑은 잠시 내게 다가왔다 아픔만 남겨두고 떠나는 내 마음속에 상큼 음악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 외댄싱 신비로 낮지만 새같은 춤 이제는 잊을 수가 없는데 내 젊음의 슬픈 영화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때 신 그대를 받아보던 그 순간 사랑에 빠져버린 내 마음 달콤한 그 입술의 속삭임 그대를 내 맘속에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 밤이면 나 홀로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그 사랑은 꿈만 남긴 채 아 안타웠습니다 아쉽습니다 다 왔는데 아 이게 쉽지 않은 노래였어요 좀 중간에 되게 방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진행하실게요 틀렸으면 틀린건지 많이 말아요 조세호씨 그래도 너무 심한 너무 심한 퍼포먼스였네 뭔가 오해하셨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어요 아 실제 자 어쨌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배한성 서유리 결승 진출 세 번째 대결 이선진 이화선 대 이범학 김민교 자 도전체 한 곡 이번 예선은 아 장신 예선이에요 장신 예선 자 우리 이선진씨와 이화선씨 아 정말 말 그대로 8특신 구독자 미인인데 저는 근데 사실은 그 이선진씨 남편분이 원래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네 매니저였어요 10여 년 전에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매니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부터인가 남자로 보였어요? 남자로 안 보였는데 괜히 나한테 승질을 내더라고요 관리를 하려고? 어 그냥 개인적인 관리를 하는 거지 그니까 화를 일일이 아닌데 자꾸 화를 내놔 근데 저희 매니저가 저희 남편이 남자 연예인만 하다가 아 저희가 처음 여자 연예인